안녕하세요. 이오균 매니저의 효과적인 종목 투자, 휴자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휴자 종목을 만나볼게요. 먼저 종목의 점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휴자 종목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수급이 10점 만점에 9점으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어떤 기업이죠?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전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회사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AI 때문에 MLCC가 지금 상당히 증가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실적 상당히 기대를 모으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갤럭시 X24, 그 다음에 요즘 중화권이 작년에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 스마트폰이 점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회사의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 작용할 거고요. 하반기 들어가면 FCBGA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한 유리기판 이 부분이 이 회사가 지금 이쪽을 열심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었는데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회사가 아무래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물론 자동차 전장까지 갔는데 자동차 전장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부진하고 지금 중화권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분위기가 막 살아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갤럭시 X24도 요즘 굉장히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은 상당히 기대를 보고 있고요. 또 이 회사의 가장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MLCC인데 이것도 이 부분도 지금 AI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가면 이 회사의 비장의 카드 FCBJ 이 부분이 또 한 번 이 회사의 실적을 상당히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완전히 좀 다른 그래서 지금 이쪽 IT 부품에서 탑픽으로 보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고 삼성전기 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기의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좋고 AI 때문에 MLCC 좋고 또 하반기 성장성이 있고 또 유리기판까지 모멘텀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박스권 돌파와 함께 새로운 신고가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종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로 접근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5만 3천 원,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 1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효자 종목은 삼성전기였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리뷰할 기업이 많은데요. 3월, 13월 22일에 매수한 LS 일렉트릭이 벌써 수익률 13%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장대항봉이 나왔는데 더 보유해 볼까요? 네, 제가 효자 종목에서 했던 종목들이 단계로 잠깐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좀 길게 가는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LX 일렉트릭도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종목을 소개할 때는 기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앞으로 올라갈 상당히 여력이 있는 종목을 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릭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 회사는 주로 국내 고객 기반의 전력 설비, 이쪽 고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른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종목에 비해서 많이 할인돼, 저평가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현지 고객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회사가 가장 큰 강점이 데이터 센터 쪽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이 부분 상당히 지금 상당히 무르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등은 이제 상승의 신호를 알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하셔도 좋겠지만 결국 중장기로 봐도 되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한번 좀 길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효자 종목들이 길게 크게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일진전기는 무려 최고가 기준으로 70%에 달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리뷰 들어볼게요. 네, 일진전기는 최근에 전력 설비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전선주들이 시간에서 또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일진전기는 전선과 전력 설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지금 일진전기는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력 설비가 미국의 전력의 노후화, 이 교체 주기 때문에 크게 성장했는데 최근에는 또 AI 때문에 또 성장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또 네온시티라든가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는 건 좀 부담되지만 보유하신 분은 이 종목을 쉽게 매도하기보다는 좀 더 길게 한번 가보시면 이 종목도 제가 소개했던 알테오젠이라든가 테크잉, 그 다음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처럼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은 손절을 터치했는데요. 적감해서 기회로 봐도 될까요? 네. 하나오션이 최근에 금낭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그룹이 가지고 있던 풍력 발전 부분, 이 부분을 지금 하나오션이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풍력 쪽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가운데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 금낭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올해 조선주, 그 다음에 내년까지 이러한 지금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오히려 지금 이 풍력이 가장 안 좋은 시점에 인수를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풍력 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나중에는 풍력 산업이 이게 하향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이 안 좋지 앞으로는 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장 적기에 매수, 인수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안 좋아서 이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결국 나중에 풍력까지 좋아진다면 이 부분도 또 한 번 신호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 조종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효자 종목을 만나볼게요. 먼저 종목의 점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효자 종목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점수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부분에서 양호한 점수를 얻었는데 어떤 기업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수급이 아쉬운 종목인데 원익 QNC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원익 QNC는 뻔하죠. 반도체 요즘 분위기 좋고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인데 이 회사 간단히 내용 좀 살펴보면 디램, 해외 쪽에서는 비메모리 쪽 이쪽에 고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와 비메모리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회사에 또 자회사가 있어요. 모멘티브. 모멘티브가 작년에 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을 때 상당한 부분들을 기여했고 올해도 지금 상당히 실적이 크게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이클 회복에 따라서 반도체 부품 업체가 수혜가 되는데 이러한 사이클이 상승 시기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 소부장이죠. 그래서 원익 QNC 대표적인 소부장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아직 불투명한데 지금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원익 QNC가 상반기에 대해서 실적 전망이 부진한 이유는 아무래도 랜드, 랜드 프레시 메모리 이쪽이 좀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랜드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랜드 프레시 메모리와 가장 연관성이 큰 종목이 웨스턴 디지털인데 웨스턴 디지털이 최근에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렘 뿐만 아니라 랜드 쪽도 지금 현재 전망보다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분기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하반기에는 사이클 종목이기 때문에 사이클은 바닥에서 사서 상승 시기에 들어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적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원익 QNC의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실적도 안 좋은데 조가는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앞에 제가 얘기한 대로 결국은 미래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리고 앞으로 반대체 사이클이 상승세가 이제 시작인데 이게 잠깐 올랐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이클은 길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3만 2,500원, 목표가는 3만 9,000원, 손절가 2만 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효자 종목은 원익 QNC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든든한 효자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렛츠고 수익!